그럼 우리 Fragment Identifier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 뭐 좀 해봐 봤으니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해야겠죠 여기 A에다가 해쉬를 적는 거예요 href 그리고 샵 html 근데 이 샵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마크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 용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여기다가 느낌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샵 느낌표를 샵을 해쉬라고 하고 느낌표를 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쉬뱅 이라고도 불러요 얘는 CSS, 얘는 JavaScript 이렇게 하면 링크가 생기죠 그럼 클릭하면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로드되는 건 원래 기능이고 여기 URL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소를 카피해서 누군가한테 공유했을 때 그 사람이 저걸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똑같은 화면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웹페이지가 시작될 때 여기서 만약 location hash 이렇게 하고, 만약 location hash이고 그리고 해쉬가 있다면 patch page를 통해서 그 hash 값을 주는데 hash 값은 샵 느낌표 javascript니까 첫번째, 두번째 글자 다음에 있는 텍스트를 substring하면 되는 거예요 e 그리고 해쉬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patch page를 통해서 welcome이라고 하는 걸 읽도록 하고 여기다가 default로 welcome 페이지를 만들면 되겠죠 page to welcome hello ajax 이 정도로 해볼까요? 자, 리로드를 해볼게요 일단 다른 데로 갔다가 저 샵을 포함한 페이지로 오면 보시는 것처럼 문 열리자마자 javascript가 열려있고요 home to shop welcome 이 정도 이름으로 home을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게 ajax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검색엔진 최적화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검색엔진은 웹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이 웹페이지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은 백엔드에서 동쪽으로 가져오니까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했을 때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런 방식 이 해쉬뱅을 이용해서 구현한 방식은 현 시점에서는 쓰지 않고 최근에는 pgex pgex 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을 좀 더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한 그런 진화된 방식의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쉬뱅을 이용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 페이지를 로드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어요